영등포구가 여성운전자 자동차 정비교실을 운영합니다. 여성운전자 스스로 자동차를 점검, 관리하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다음 달 19일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. 1일차에는 자동차 정비와 관리 요령 등 필수적인 자동차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2일차에서는 현장실습에 나섭니다. 이론교육과 현장실습 모두 서울시 자동차 전문정비사업조합 영등포구 지회에서 직접 진행합니다. 수강을 희망하는 주민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구청 가족복지과로 전화해 선착순 50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입니다.